자 поряд 1등, 자리 알죠 야 이벼씨 발게요 하나 다운 겐대 다운 라인 좀 썼고 라인 다운 라인 살려라 라인 라인 나이스 나이스 메르시 윈스턴 안한대요 제가 윈스턴 안한대요 라인은 아니 윈스턴 해도 되는데 제 라인은 윈스턴 해도 되죠 예이 돌진조합에서 메르시 뜰 만한데 나쁘지 않죠 내 메르시는 사다거리가 온구나 쩍데 라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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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개피 컬 뒤쪽에 트랙 뒤에 트랙 트랙 이렇게 빠졌어요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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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뒤로 아 미안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저장 먹고 컬 트랙 다운 제발 자리 알죠 이거 미안해 아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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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낀다 아까 보려다가 기둥비 에이터까지 못해줬어요 미안해 미안해 배틀그라운드 재밌습니다 물론 지금 서버가 개판이라서 하이즈보다 훨씬 나아 하이즈는 너무 야 하이즈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고 배틀그라운드는 그간 느낌이죠 약간 진짜 생존게임 같은 느낌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오 배틀그라운드 안아 반피 라인바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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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전 지금 서버가 개판이라서 전 제대로 못해봤거든요 아직 아 아다리 맞았어 너 위도우가 팀킬한거 아냐? 네 맞네? 네 맞아요 라인 시프트 빠졌어요 아 왜 죽었나 싶더라 배틀가루 잘 만들긴 했는데 아르마 기반이라서 최적화가 너무 쓰레기야 내가 나무 인자 싶으면 바로 뺄게요 견제 1뒤? 나 알죠 자리 알죠 죽으려면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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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쁘게 죽어 이쁘게 죽어 이쁘게 죽었어 아나 다운 이쁘게 제발 이쁘게 나름 이쁘게 죽었어 네스 이쁘게 죽었어 잘했어 윈성대피 윈성대피 루시우 거점에 루시우 겐제 다운 라인 다운 나이스 나이스 하이제 제작사는 하이제하고 다른 곳일걸요? 제작자 한 명이 똑같을거에요 아마 메인 제작자 그니까 뭐 구성 뭐라고 해야지? 막 제일 큰 그쪽 최고제자 하여튼 그 사람이 오 나이스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걸로 알고 원수익에 피 원수익에 피 퍽 아 우리 갱뿔뱅이였어 너무 나갔다 오른쪽에 아우 우리 위도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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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 원수님 지금 하고 계세요? 제가 잘 못해서 도움이 안될텐데 저 아직 한판도 제대로 못해봤어요 PC방에서만 해봤는데 렉이 미쳐가지고 거의 아니 1초에 한 10번씩은 끊기길래 게임을 못했어 제대로 아 미안해요 아이 잘했어 잘했어 원숭이 궁 빠졌어 어 나 진짜 나 진짜 나 제일 싫어 오 땡큐 왼쪽에 우리 갠디 아 알아서 1평먹어 잘한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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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개피 아 미안해 안해 원숭이 있다 겐지 있다 우리 라인 약하만 뒤로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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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점수 1대 0 왜 그래 내 메르시가 그렇게 싫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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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어 너 룸댕이님은 그래도 정클의 몰지 안하네요 차세진 1세클대에서 정클을 했다고 납담하고 아 저는 원체문이 아니라서 근데 내가 내 전적보면 내가 왜 메르시하는지 알거에요 흠흫 난 괜히 메르시하는게 아니야 흠 흠 흠 나 북윗서브 핑이 너무 높아서 제가 하이즈 북윗서브 때 안하는 이유가 핑 때문에 안했거든요 그런 게임 핑 높으면 게임이 극혐이에요 게임 진짜 재미없어져요 어 어 제가 어디에 한 장 오바양 오바양 윈선 뒤에 디바 자고 있고 디바 자고 있고 나 좀 살려줘요 너희 쪽이 원생이네 원생이 흠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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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어 뭐야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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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뱅 내리자마자 뒤졌는데 원래 피가 없었네 그렇게까지 안 없었던 것 같은데 원오토 뒤에 윈턴 우리가 벤딕 컷이거든요 역시 오른손 윈선이세요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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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점프 윈선 오른쪽 점프 뒤에 윈선 윈선 오른쪽 뒤 윈선 어른쪽 뒤에 아 나 지랄 세대 안전드 세대 겐진 세대 겐진 세대 겐진 세대 겐진 세대 몇이었다 세대 겐진 뒤에 윈선 뒤에 윈턴 우리 매트릭스 아 디바 롯 뺐어요 오케이 오케이 도구자 솔저 데리고 갔어요 줄 수 켜요 아야 뒤에 윈턴 무시오 다운 로일러 상대 로일러 나 일러 이리져x2 윈턴 위배 윈턴 위배 윈에 뒤에 서저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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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라인 1점? 라인 1점? 아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루시오 가족이 힐이 안들어가 아 진짜 이게 힐러야 이것을 봐야 솔져에 힐을 해주고만 오른쪽에 솔져 오른쪽 솔져 솔져 파트 모드 발사 겐지 못했어요 위에 승기 빠졌고 겐지 개피 빠졌고 잠깐만 뒤로 디바하세요 디바 위에 윈턴 루시오 왼쪽 방? 비트? 왼쪽에 윈턴 오른쪽에 하나 자 디바일 좀 디바일 좀 열정 주세요 겐지랑 윈턴 겐지랑 윈턴 아 궁이 안나갔어 나 퓨 놀랐는데 왜 궁이 안나가? ㄹㄹ벌 오옿 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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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목표 왼쪽 목표 따와 오른쪽 위에 겐지 뒤에 겐지 겐지 개피 겐지 스킬 없어요 겐지 잡았고 뺐어요 겐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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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궁 빼요 겐지 다운 겐지 다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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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쳤다 앞에 정리 앞에 정리 앞에 정리 콩 하나 천천히 오케이 겐지 정리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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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있어요 망치있어요 원숭이 왼 오른쪽에 점프 원숭이 오른쪽 원숭이 오른쪽 원숭이 걷죠 원숭이 걷죠 원숭이 잡아요 원숭이 원숭이 잡아요 원숭이 원숭이 궁 빠졌어요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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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싣피 같이 덱고 갑니다 디바 하하 하하 원숭이 잡아요 원숭이 원숭이 analysis 아 이거 누가 원숭이가 안 뒤집네 오른쪽이 원숭이 원숭이 잡아요 원숭이 컷 힐 나이스 예아 나이스 나 할거 다 해가지고 자살하면 그 떠났어 왜냐면 디바 로봇 금방 박힌다고 부셔지는게 아니여가지고 어차피 궁 빠진 라인은 하더라고 아니? 라인은 넣을 수가 없어? 책이 어딘가에서나 지량이 지고있어 다 먹었어 어이구 왼쪽에 윈서 왼쪽으로 점프 호그그랩 빠졌고 윈서 뒤에있어요 윈서 점프 원숭이 개픽 윈서리 나 끌렸다 나 죽어요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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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리 호그그래프 조심 그래프 타이밍 안아 수면칭 빠졌고 해주시죠 우리 백플리 매 rebirth 나 landed 알았다 쏠져 쏠져 쏠여 뭐야! 저렇게 채워주어! 나이스야 진짜로 망치 찼어요 왼쪽으로 온다 못돌렸는데? 무시 센스 개졌네 자 하나 1배 상대 라인 나왔어요 원숭이 빼고 원숭이 떨자 오른쪽 떨자 오른쪽 떨자 어느덧 솔져있지 솔져 다운 나이스 공급만큼은 맥클 잔다 내가 켜갈게 라인 1점 라인 왔어요 라인 내려가자 내려가자 라인 잡자 라인 어이구야 오고있어 오고있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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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숨겼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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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으로 나간다 애들 왼쪽으로 와야돼 왼쪽으로 와야돼 왼쪽으로 와야돼? 정면? 두 명? 정면? 아 애들 다 누웠다 어어아야돼 왼쪽 왼쪽 여기 라인이랑 하나 나오 라인 하나 나오 여기 라인을 아오우 어이 좋았는데 박지 말걸 아오이구야 활약이 너무 좋아 다시가져 다시 다시 응 다시가져 오 정진없어 오 그래 빠졌고 오오 라인 돌진 왕새도 빠졌다 어 수면집 빠졌어요 그랩 조심 너프 조심 목표 목표 다운 거점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루시오 반피 라인 거점하네 라인 디바 걱정하네 애들 힐팬 존나 많은데 라인 딸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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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겨 뺏겨 아 죽을게요 아 이거 나한테 밀렸네 우리 궁 망가거든요 솔저 궁 빠졌고 선겐지 자리 한번 가죠 한 번 밀면 돼요 저희 오 나 뒤집어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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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근데 기다리 기다리 우리 라인 올때 같이 지랄해 라인 올때 같이 지랄해 내가 아 루슈 우리 펜지님 뒤로 펜지님 뒤로 뒤로 와요 뒤로 루슈 오른쪽 뒤로 오세요 루슈 위층에 있어요? 루슈니 이석 달라고 해주세요 네 얘들 망치 조심 아 시발 먹었다 아 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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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네 망치 빠졌어요 아 다음 턴 될라나? 턴이 아 다음 턴 안될 일단 비벼야 돼 디바님이 일단 비벼야 돼 92% 아 힘들겠다 안돼 안돼 3라이기들 아깝다 아 마지막에 약간 아쉽네 아깝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내가 막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건 디바가 자리아 정면에서 잘 먹고 있던거라 게임 시작 자리아 임무 대기 중 파이팅 오우 아 호그 할까요? 네 호그 어 구일 다 줬죠 자리아나 호그나 뭐 둘 중 하나 뭐 아무거나 갑시다 넷츠고 주압 안박혔어요 디바 라인 호그 대기있다 대기 오른쪽에 루시오 오른쪽에 루시오 주압부터 빠졌어요 왼쪽에 호그 호그 호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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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둘 중 빠졌고 라인 왼쪽에 라인 왼쪽에 라인 컷 아나 소멸치 빠졌어요 왼쪽에 가봐요 호그다운 안하게 피 안하게 피 뒤쪽에 디바있거든 뒤쪽에 뒤에 디바 뒤에 디바 얘 로우 빠졌다 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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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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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도전 정명 맞죠? 정면에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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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짝거리는거 봐 오른쪽에 솔져 오른쪽 솔져 그래 빠졌고 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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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잡아요 솔져 솔져 터켰다 호그그랩 돌아와요 그랩 돌아와요 호그 오른쪽 호그 정면 오른쪽 정면에 있어요 호그그랩 망치있어요 라인 끌 라인 잡아요 라인 잡아 라인이랑 하나 다운 오른쪽에 솔져 오른쪽 솔져 라인님 오른쪽에 솔져 솔져 다운 거점에 루시오 디바 로우 빠졌고 디바 로우 빠졌고 루시였다 대지 잡아야 돼 빨리 대지 잡아야 돼 빨리 대지 따운 라인 어이구 아이고 제발 미안하네 오 오오오오오오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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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나 뭐하냐 으어어엏 아 미안해 나 뒤로 뒷걸음질 지나가 낙사했어 엥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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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리바 오른쪽이 리바 라인돌트 빠졌고 너프 뒤에 오우 그랩 조심 그랩 조심 오른쪽 라인이 빠졌고 오른쪽이 호그 로드호그 디바 오른쪽 로드호그 디바 오른쪽 아 제발 저기 아나 다운 지금 5대4 5대4 아나 호그 없어요 저희 라인 없고 이김이김이김이 5대4 거점으로 들어와야죠 거점으로 들어와야죠 망치 조심하세요 망치 타이밍 오케이 나이스 라인 딱 클래시 로얄 대기물 업데이트 아 제가 요즘 모바일 게임 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게임 할게 너무 많아서 밥 약간은 뒤로 하죠 약간은 뒤로 하죠 오른쪽에 통하나 오른쪽 통하나 오른쪽 통하나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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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호그 쏠자 오른쪽 호그 쏠자 오른쪽 호그 쏠자 그래 빠졌고 나이스 아 겐즈링 나이스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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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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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만 잡으면 돼 라인만 잡으면 돼 라인 끌 라인가 피해 정면적에 루시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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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아나 잡아요 아나 아나 잡으면 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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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포켓몬고 합니다 포켓몬고 네 오 페어에서 가감하게 가감하게 위도 포기했어 포기한게 아니라 저기가 안가지인데 뭐 어떻게 어차피 가봤자 못하고 갈테니까 시간이 같이 죽어 같이 죽어 몇점 올라 처치금 라인 아르트 도착하고 네 조합 아르 우 우 우 우 우 우